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요 사실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트렌드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정규분포 같은 게 거의 200% 무조건 나왔다고 치면은 요것의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졌고 중복조합이나 경우의 수의 케이스 분류하는 것은 10년 전에도 엄청 중요했고 가장 중요했는데 이거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항 분포가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이게 거의 한 10년 15년 만에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닌데 교육과정에 있으면서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 그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것 전체적으로 확률과 통계 제일 중요한 어떤 발상 훈련 딱 하나만 골라봐라 선생님은 케이스 분류거든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도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고 케이스 분류를 정복한 자가 결국에는 시험을 정복합니다 자 바로 합니다 27번은 평이하고요 27번은 평이하고 27번에서 마지막에 2X제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그냥 확률변수가 0부터 4까지 값이니까 X가 0, 1, 2, 3, 4가 되면은 X제곱은 0, 1, 4, 9,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X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 XI, PI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이 확률들을 곱하는 건데 이 X제곱은 0하고 확률, 1하고 확률, 4하고 확률, 9하고 확률 16하고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구하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또 복잡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냥 제곱의 평균을 바로 구하는 게 제일 유리한 문제입니다 괜찮죠? 따로 풀지는 않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집합 X가 1, 2, 3, 4에 대해서 X로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함수의 개수 결정하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30번으로 많이 나왔었죠 28번으로 나왔는데 확률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경우의 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8번이 30번으로 나오고 30번이 28번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수준은 30번 수준 문제고요 무조건 고난도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A가 B의 약수이면 A가 B의 약수이면 FA랑 FB를 비교해도 FA가 FB의 약수이다 그런데 이게 X에서 가는 함수가 이게 1, 2, 3, 4고요 이것도 1, 2, 3, 4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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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약수의 관계 4의 약수는 4, 2, 1 3의 약수는 3, 1 2의 약수는 2, 1 1의 약수는 1 이런 것들이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F4가 짝수일 확률이니까 문제에서 주인공이 F4입니다 문제에서 주인공이 F4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3일 때 F4가 4일 때 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조건로 만족한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 중에서 F4가 짝수일 확률이기 때문에 F4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거, 이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4가 1이잖아요 F4가 1이잖아요 무조건 F 노란색을 풀겠습니다 무조건 F2가 얼마입니까? 1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는 4의 약수니까 F2도 F4의 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F1은요 이것도 1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1은 2의 약수니까 무조건 이거는 F2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F3은 어떻게 되느냐 F3은 그냥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F3은요 F4나 F2랑 관련이 없어요 아, F2랑 관련이 있죠 무슨 말이야 1이 3의 약수니까 무조건 이 F1도 F3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 2, 3, 4 어느 것이 되더라도 무조건 1은 요것의 약수이기 때문에 만족해서요 최종적으로 문제의 조건 만족한 경우는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F4가 2가 되면은요 F2는 2일 수도 있고 F2는 아, 이거 F1 너무 많이 쓰면 힘들기 때문에 F2 한 번만 쓸게요 F2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F1은 F2가 2가 되면은 이때는 이거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왜냐면 요것의 약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F2가 만약에 1이면 F2가 1이면 무조건 이거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것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때 F3은 각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를 각각 세야 되는 겁니다 F1이 1이면 F3은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왜? 어, 어느 것이 되건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2가 되면 F3은 무조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2하고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요게 2 아니면 4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F1은 3이 1이 3의 약수니까 F1이 무조건 F3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의 배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이면은 이 경우는 1, 2, 3, 4 전부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두 가지 요 때는 네 가지 요 때는 네 가지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정답은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세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 잘게 쪼개서 다 구하면 돼요 그리고 30번, 28번 수준은 기본적으로 리스펙 해야지 복잡하더라도 다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3이 되면은 가능한 F2는 또 마찬가지로 3 아니면 1이 됩니다 오 똑같나? 이거랑? 아니죠 그때 F1은요 또 마찬가지로 3 아니면 1이 됩니다 이때는요 이거는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때 F3을 계산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요 때 F3을 구하면 이게 3이 되는 경우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3의 배수는 3밖에 없어요 이거는 2이기 때문에 2의 배수니까 2, 4가 가능했지만 이때는 가능한 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되는 것은 1, 2, 3, 4가 전부 다 되는 거죠 이것도 1, 2, 3, 4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됩니다 함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F4가 4가 되면 가능한 F2는 F2는 이거는 이제 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됩니다 왠지 알겠죠? 그렇죠? 4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1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4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 아니면 2가 되고 이거는 1이 되고 그랬을 때 F3을 계산하게 되면은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네 가지 쓸 필요 없이 2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또 네 가지 4의 배수는 4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싹 다 더하면 16에 1 더하니까 17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냐면 4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17분의 요거 요거 더한 아 쪼거 저거 더한 10 더하기 17이 답이 나오고요 계산하니까 26에 30에 40 40분의 27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다른 방법으로 케이스를 쪼갤 수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실전에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약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가 더 좋은 풀이 생각합니다 또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은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연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연산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29번, 30번을 또 할게요 29번 이 문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억하기로 2010년대 정도의 평가원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던 내용이고 사실 이 문제가 사설 문제라든지 EBS 교재 이런 데는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능 기준으로 평가원 시험 기준으로 되게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수직선이 원점이 있다 주사율을 던져가지고 4 이하이면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는 음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질문이 뭐냐면 16200번 이 시행을 하면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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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거는 횟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항분포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이게 이걸 승리 패배라고 할까요? 승리 패배? 그러니까 승리를 몇 번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5700번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기면 플러스 1점이고 지면 마이너스 1점이야 여러분하고서 가입해보를 하는데 한 번 이길 때마다 만 원 내기를 해 그랬을 때 16200번 가입해보를 해 내가 5700만 원을 벌었어 여러분이 잃었어 그럼 큰일 나겠네 너무 도박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려면 과연 몇 번 이겨야 되느냐 당연히 5700번 이겨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먼저 개수를 계산하고요 또 하나는 횟수에 관한 확률은 무조건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의 3요소가 있죠 첫 번째 독립시행 두 번째 확률이 횟수에 관한 확률일 것 세 번째 이항분포 일어난다 아니면 안 일어난다 이분법적인 사고 바이너리 이긴다 진다 이렇게 생긴 상황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할 건 뭐냐면 횟수에 관한 확률이잖아요 그 이기는 횟수에 관한 확률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에 N,P를 따르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함부로 16200을 집어넣고 함부로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그게 5700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이건 맞죠 이게 16200번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5700번이라는 상황은요 몇 번 이겨야 되느냐 이건 쉽게 말하면 X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보세요 X번 이겼어 몇 번 졌습니까? 16200-X번 win, lose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플러스 3고 이때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걸 빼서 계산한 게 57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57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2X예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더하니까 21900 그러니까 X가 10950 이하가 되는 거 이거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16200번을 하는데 내가 10950번 이하로 이기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실수로 5700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데 N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항분포 무슨 말이야 뭐 16200 컨비네이션 R에 3분의 2에 R승 3분의 1에 16200 빼기 R제곱 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하는 거죠 근사적으로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MP 분산 MPQ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16200 곱하기 3분의 2를 하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355 5400 그러니까 1080 이고요 그 다음에 MPQ는 뭐냐면 1620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2를 하니까 3600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은 60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평균이 18,000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60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리시면 이게 18,000이에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뭡니까? 10,9,5,0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죠 10,9,5,0을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10,9,5,0 나누기 10,8,0 나누기 표준편차가 60입니다 150 나누기 60 아니까? 역시 2.5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5에 해당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 넓이가 문제에서 0.494가 0.49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0.994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값은 0.994고요 1000K값 물어봤으니까 994가 나옵니다 실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관식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답이 되는 게 이 정규분포표의 숫자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한 것처럼 0.341,0.433,0.477,0.494가 답이거나 거기에다가 0.5를 더한 게 답이거나 또는 문제에 따라서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0.5에다가 0.494를 빼거나 0.5에서 0.477를 빼거나 0.5에서 0.433를 빼거나 0.5에서 0.341를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답을 고르는 방법도 주관식이어도 어느 정도 힌트가 있는 문제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고요 마지막 대망의 30번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시험은 30번 문제가 조금 풀만해지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확률과 통계는 개수를 카운팅하다가 빠트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답률이 높게 되는 것을 막고자 어려운 문제는 보통 28번에 있는 경우들이 최근에 꽤 많이 보이거든요 2번도 보면은 30번보다는 28번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겠습니다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중복조합 문제죠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세 사람 A, B, C에게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흰 공 4개를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 3H4 검은 공 4개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 3H4 끝입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나눠주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흰 공 4개 그러니까 3H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있죠 학생이 A가 받는 공은 0 이상 2 이하이다 학생이 B가 받는 공은 2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A가 0개 받는 경우 두 번째 A가 1개 받는 경우 세 번째 A가 2개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겁니다 A가 0개를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B 더하기 C가 전부 다 4개 흰 공 4개 B 더하기 C가 검은 거 4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H4죠 곱하기 2H4입니다 흰 공 받는 경우 2H4 검은 거 받는 경우 2H4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그래서 학생 B가 1개 있는 경우랑 학생 B가 0개 있는 경우를 제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학생 B가 0개 받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A가 0개이고 B가 0개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A가 1개이고 B가 0개인 경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A가 2개이고 B가 0개인 경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1개로 고정해요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A가 B가 1개인 경우 B가 1개인데 이게 1개가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잖아 그러니까 A는 0, B는 흰 거 한 가지 A는 0, B는 검은 거 한 가지 나머지 싹 다 C가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A 한 개, B 한 개 A가 한 개, B가 흰 거 하나 A가 한 개, B가 검은 거 하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쓰죠 A가 흰 거 하나, B가 흰 거 하나 A가 흰 거 하나, B가 검은 거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1번, 2번, 3번 각각에 대해서 이 경우는 두 가지,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빼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2H4가 5거든요 5, 25에다가 3을 빼니까 정답은 22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가 한 개인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A가 흰 거 하나일 수도 있고 검은 거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A가 흰 거 하나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B 더하기 C가 흰 거는 3개 남는 거고요 그 다음 B 더하기 C가 검은 거는 4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H3 곱하기 2H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A가 만약에 검은 걸 갖게 되면 반대로 2H4 곱하기 2H3이니까 이거를 그냥 두 배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랑 한 개를 빼셔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A가 흰 거라고 했을 때는 2H3, 2H4, 빼기 3 A가 검은 거라고 하면 2H4, 2H3, 빼기 3 그래서 그러다 그냥 곱하기 2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5고요 이거는 4거든요 4, 3, 12 12 빼기 3을 하시면 잠깐만요 계산이 맞니? 아니, 이게 2H3은 4구나 4, 4, 5, 20 20 빼기 3을 하면 17 17 곱하기 2하니까 정답은 3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이제 또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흰 거 하나, 검 거 하나일 수도 있고요 흰, 흰 또는 검, 검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나 이거는 그냥 경우에서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 거 하나, 검 거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제 흰 거 세 개 남고 검 거 세 개 남으니까 똑같이 2H3 곱하기 2H3이 되고 빼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이번에는 2H2, 2H4가 되고 빼기 3을 한 다음에 이걸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이거 왜 2H인지 알겠어요? 흰 거 두 개를 뺐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두 명에 나누는 거니까 2H 검은 건 네 개 남았으니까 2H4 빼기 3은 아까 이거입니다 그리고 흰, 흰, 검, 검, 미도 같은 게 곱하기 2에서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얼마예요? 4, 4, 16에서 3 빼니까 13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H는 3이죠 3 3 곱하기 5 3, 5, 15, 15 빼기 3 하면 12 12 곱하기 2하니까 24가 되어서 이걸 싹 다 더하니까 37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2, 34 두 개 더하면 56 56에다가 37 더하면 9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고난도 문항 30번이었고요 30번하고 28번은 난이도가 비슷한데 분명히 오답률은 30번이 높죠 개수를 세고 찍을 수가 없는 객관식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공부를 충실히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출문제 기준으로 출제 빈도는 30번, 28번은 엄청 높아요 거의 무조건 수능이 나옵니다 29번은 최근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 형태라서 중요도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감히 수능 문제는 예측해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싹 다 하시기 바라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마지막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마치겠습니다